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프리카TV를 분석해볼 AP2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13일 오후 2시 38분을 지나고 있구요. 아프리카TV의 종목코드는 067-160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아프리카TV 관련 종목 분석 영상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은 기존에 저의 다른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 부분 겹치게 되는 것들이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는요 원래 이제 나우콤TV였는데 나우콤에서 아프리카TV로 상호를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죠. 뭐 별풍선 뭐 그런거 뭐 그런 이제 여캠 BJ 뭐 그런거 이제 영위를 하는 그런 사업체로 보시면 되구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TV를 중심으로 국내 개인 방송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는 원래 여담이지만 원래 이제 수수료가 별풍선 수수료가 30% 였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파워 저기 베스트 BJ는 20% 떼고 파트너 BJ는 10% 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은 50% 뗀다고 하더라구요. 예 그러니까 일반 BJ한테는 50% 떼고 저기 베스트 BJ한테는 40% 그 다음에 팝이 저기 파트너 BJ한테는 30% 그렇게 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세졌다. 옛날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별풍선 뭐 그거 그 별풍선 만들어낸 플랫폼이에요. 아프리카TV. 이 업체는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합니다. 본인들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컨텐츠를 안 만들어도 되고 주도적으로 뭔가 안 해도 돼요. 영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왜냐? BJ들이 알아서 하거든요. 보험사에 설계사들이 있다면 아프리카TV에는 BJ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빨라요. 자 기본급 안 주는데 와서 일해라. 니 능력만큼 벌어가라. 대신 인프라는 줄게. 이건거. 이건거죠. 굉장히 지능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TV가 되겠습니다. 대신 진입장벽이 없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 장점과 단점이 다 이렇게 있고. 뛰어넣어 공간과 돈을 벌 인프라를 제공해 주되. 커미션. 그러니까 수수료 떼먹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양질의 BJ들만 유입이 된다면 아프리카의 성공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제가 관계자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루에 새롭게 방송을 시작하는 사람이 의정부 인구 정도 된대요. 네. 하루에. 평균적으로. 1년을 해서 평균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런 정도로. 어떤 기준. 아예 새롭게 회원가입을 해서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무슨 뭐 6개월 이상 안 했다가 뭐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평균을 잡아서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기준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몇십만 단위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한 거죠. 그 몇십만 사람들이 새롭게 방송 시작하고 BJ라고 이제 하는데 뭐 양질의 BJ에 한 명 없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겠습니까? 수백 명씩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또 별풍선을 주게 되는 그런 문화가 딱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어요. 네. 뭐 주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주는 사람이 주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걸로 이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초기에는 이런 별풍선에 대한 그 인식들이 많이 안 좋았던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다행히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게 된 별풍선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실시간 스트리밍 관련 지적 재산권도 다수로 이제 보유하고 있고 여타 경쟁업체랑 격차를 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재무제표 살펴볼까요? 자. 제 배당수익률 약이 0.84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배당이 되고 있다는 거는 현금이 그만큼 흐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또 물론 뭐 요즘 뭐 분식회계 이런 건 잘 없지만 최근에 뭐 삼성바이로직스 사태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좀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좋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배당 안 준다고 해서 다 안 좋은 종목이냐. 자. 그것도 아니죠. 네. 시가총액은 7,500억 정도로 되고요. 발행 주식수는 1,150만주. 그중에서 유동 주식수는 78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쭉쭉 내려 볼게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 매출액이 다 거의 거진 85%가 별풍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광고 이런 건데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유리한 게 사람들이 보면 광고가 붙기 때문에 별풍선은 지금 비중이 많이 높지만 플랫폼이 점점 자리가 잡아가게 되고 확장화가 돼버리면 광고사들도 많이 붙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익도 놓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프리카 TV의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의 어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 박스권이다 라는 말씀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놀다가 여기 좀 위로 올려야겠네요. 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놀아주다가 좀 더 올라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지지선이 좀 더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다가 지금 이때 수렴 국면 이때 수렴하고 있다가 갑자기 팍 튀었죠. 저항선 위로 탁 튀어 올라가고 지금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만약에 버텨주고 이 위에 안착을 한다. 그러면 새롭게 이 저항선이 기존의 저항선이었던 이 그래프가 이 선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럼 또 주가는 또 한 차원 높게 한 각도 각도가 원래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각도가 변화하고 상승이 계속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아프리카 TV 주가 움직임은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프리카 TV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제 상단할 링크가 있게 보여요. 이 링크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라이브 추천 종목이라고 깜빡깜빡 하시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구요. 또 이번에는 이제 1월 11일이니까 한번 이제 월요일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 매일매일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십니다. 보시면 7시 38분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구요. 또 기본적인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실 때 생각해 주셔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구요. 또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투자에 필요한 어떤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시작되는 9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USD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차 목표가 6,900원 뭐 선저가 6,450원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리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